선관위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감사원이 밝혀낸 아빠 찬스 채용 비리 의혹 들여다보시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싶으실 겁니다. 윗물이 맑지 못했습니다. 선관위 감사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원이 밝혀낸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 오늘 살펴볼 겁니다. 선관위 판 아빠 찬스 물론 감사원의 아직 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기관 최종 재판사 땅땅땅 난 건 아니니까요.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발표를 했으니까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들은 제대로 해명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왜 분노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 여기 보십시오. 공명 선거. 선거만큼 공정해야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백십사조. 선거와 국민 투표에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 네 그야말로 이렇게 불공정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그리고 내 자식만 유리하게 내 자식만 유리하게 룰도 고치고 그거를 심지어 조직적으로 직원들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 그 핵심은 윗물이 맞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무총장 장관급이에요. 사무처 1인자. 자 또 있어요. 그 다음 이어서 한 사무총장. 당연히 장관급. 자 그 다음에 2인자 사무처장. 최근 들어서 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아빠 찬스로 자기 자식을 지금 선관위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호죽하면요. 교수들이 모여서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피를 토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맑지 못한 윗물 첫 번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자 선관위에 그냥 뭐 꽃보지만 다녔던 정책실장하고 기조실장하고 2인자 사무차장 거쳐서 1인자인 사무총장까지 한 장관급까지 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선거를 치렀냐면 바로 2년 전 대선을 치렀던 그때 담당했던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대선 때 무슨 논란 기억나시죠. 소쿠리 투표 논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당시가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라 코로나 확진자들 그래도 투표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후 6시까지는 이제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 일반인들이 투표를 하고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이 확진자들만 따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을 해줬는데 그때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사전 대기 시간이 길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 하다가 어디로 투표지를 모았어요. 이런 소쿠리 뭐 플라스틱 비닐백 이런 데다 놓다 보니까 비밀 투표가 지켜지지 않고 막 내가 어디 투표했는지 공개가 됐다 이런 논란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월 구일에 대선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바로 그 김세환 사무총장인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 아빠 찬스를 두고 아들이 채용이 됐더라는 겁니다. 자 언제냐면 저기 2인자 사무차장 시절에 있대요. 아니 사무차장이라도 2인자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죠? 그때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는 거예요. 이 경력경쟁채용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관위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자 김세환 총장 당시 차장의 아들이 강화군청에 있었어요. 팔급 지방공무원으로 그런데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채용 이제 지원을 한 거죠 팔급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아빠 찬스를 썼느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계에 걸쳐서 참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일 단계. 정원 배정 자체부터 꼼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천시 선관위는. 정원을 뽑을 만한 정원이 필요 없다. 정원이 이미 초과가 됐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슬금원이 바뀝니다. 한 명으로 늘었다가 강화군을 두 명을 경력채용해도 되겠다라고 지침이 바뀌어요. 언제? 아들이 지원한 뒤에. 정원이 충분하다. 오히려 넘친다라고 했었는데 슬금원이 두 명을 늘려도 된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2단계. 채용 공고 단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강화군 선관위는요. 겨고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겨고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중에 잘 안 가려고 하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혜택을 주잖아요.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 지역에는 겨고지이기 때문에 경력을 채용을 하면 조건이 붙어요. 5년간은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 다른 데로 전보를 하지 않겠다. 그죠. 강화군 선관위는 겨고지들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신 여기 오면 5년 동안은 못 나간다. 그런데 이거를요. 없애버립니다. 이 제안을 없앤 채 공고를 내요. 그러니까 5년 안 기다리고 강화군 선관위에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걸러요. 어디서? 서류전형에서. 이것도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니 봤더니. 서류전형 담당자에게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세 가지예요. 8급 공무원만 채용한다. 35세 이하만 채용한다. 인천에서 출퇴근 가능한 사람만 채용한다. 엄청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요. 26명 중에 이 스펙이죠. 흔히면 안 돼요. 이 스펙으로 16명이 날아가 버립니다. 8명만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 김세한 당시 사무차장의 아들이 딱 맞춤형 스펙이에요. 팔굽 공무원. 구십이 년생이니까 당시에 이십 대 후반이더군요. 이십 대 후반 삼십 오세 이하죠. 그다음에 인천에서 출퇴근한 강화에서. 네 딱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류 여덟 명 중에 이제 김세한. 차장의 아들이 들어있는 거죠. 자 사 단계 이제 여덟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요 두 명을 원래. 뽑도록 했어요. 그럼 면접 시험 때 봤더니 면접관이 세 명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내부 직원이에요. 성관이 내부 직원. 모두가 김세한 총장과.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요. 심지어. 그중에 한 명은 그중에 한 명은. 이 아들. 김세한 씨 아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 받았던 사람이래요. 축의금 받았다는 건 정말 아주 각별한 사이니까 보통 축의금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심사위원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줬느냐. 만점. 만점. 하나는 만점을 안 줬네요 그죠 내 항목만 만점을 줬네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자 두 명 중에 김세한 씨 차장의 아들은 합격이 됐지요. 그러니까요 없던 자리 만들어서 제안 풀어주고 맞춤형 서류 전형 지침 내려 보낸 뒤에 아빠 동료들이 가서 만점 줘서 합격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채용이 아들이 채용된 이후에 이 김세한 사무차장은 바로 승진을 합니다 사무총장으로 그 이후에 선관이 내부에서 새로 들어온 김세한 총장의 아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세자. 왕의 아들인 거죠 세자. 김세한 총장은 왕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왕자님 아니 그냥 왕자님 이렇게 내부에서 직원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채용 이후에도 티켓이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 감사의 결과입니다. 1번 바로 승진을 해요. 8급으로 들어왔죠. 강화군청 8급에 있다가 강화군 선관위 8급으로 왔는데 채용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2번 바로 전보 옮깁니다. 자 강화군 선관위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갑니다. 아버지가 인천시 선관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무엇이 논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강화군 선관위에 가면 겨고지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못 옮기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 없앴다고 했어요. 그래도 1년 만에는 원래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제한 규정이 원래 있어요. 원래는 이 구시군 여기는 이제 인천시이고 시도고 여기 군 단위에서는 최소 3년 동안 근무를 해야 그 상급인 시 선관위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게 원래 보통 규정이에요. 3년에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요. 이번에 한해서만 1년으로 완화한 공고를 냅니다. 전보 공고를 낼 때. 그래서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로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심지어 인천시 선관위로 가서 관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전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내정되어 있었다는 이제 의혹까지 불거쳤는데 왜냐 아직 전보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인천시 선관위로 온다는. 근데 이미 이 아들이 머물 관사를 계약한 상황까지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봤더니 이 관사가 뭐냐면 그런 거죠.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곳에 살 수 있도록. 근데 어떤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졌느냐. 일단 전보가 결정 나기도 전에 관사를 논의한 계약한 정황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관사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냐면 비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조직에서 꼭 필요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오면 관사 제공해 줄게. 그래서 비자발적인 전보자에게만 관사 특혜를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김선환 씨 아들은 본인이 손 들고 오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원래는 대상이 안 됐는데 줬다는 거예요. 또 이미 예산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관사를 새로 책정할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었는데 심지어 하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월세로 이 관사를 지원해줬다. 거기다가 심지어 혼자 살았는데 관사에서 두 명이 함께 산다고 거주했다고 허위 기재까지. 왜냐하면 두 명이 살면 더 넓은 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혜까지 줘서 관사를 제공해줬다는 의혹까지 지금 감사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한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다 세금입니다. 그렇죠? 선관위는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빠 찬스 의혹이 이번에 새로 불거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선관위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그래서 선관위가 자체 감사도 했고 경찰이 조사까지 했는데 경찰이요. 작년에 이런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증거가 없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로 아 이거 아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 다시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럼 왜 감사원은 이거를 지금 무혐의 난 거를 어떤 자신감으로 수사회를 할 수 있었냐. 이제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휴대전화 이런 걸 쫙 받아서 포렌식을 해봤더니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나눈 대화가 이만큼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원 메신저인데 아들을 채용한 지 6개월 뒤에 서로 직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복원을 해봤더니 인사 담당 직원이 사무총장이 이것 좀 알아보래. 뭘?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아들을 채용한 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래. 사무총장이 김수환 총장인 거죠. 지지를 내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규정상 심사위원을 구성하면 절반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살펴봤듯이 내부 심사위원 3명만 그것도 다 자기 동료들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자라는 것도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역시 메신저를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면 정황사 봤더니 지금 인천시 선관위의 아들이 있잖아요. 인천시 선관위에서 인사 관련해서 계속 올리나 봐요. 위에 이 사람 승진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하고 그런데 자꾸 사무총장이 리젝트 거절을 하는 거랍니다. 그랬더니 내부 직원들이 왜 자꾸 인천시 선관위에서 올린 거를 사무총장님이 안 하지? 아 그 사람이 세자와 불화가 있나 봐. 이런 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세자 누구예요? 아들이 지금 인천시 선관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빠가 왕이 계속 안 해주는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오갔다는 겁니다. 직원이 과도한 자식 사랑이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게 나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것까지 불거졌어요. 사무총장이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아까 그 소쿠리 투표 때문에 사퇴를 할 때 그때도 이미 아빠 찬스 의혹이 좀 불거졌을 때거든요. 원래 사표를 내면 업무용 거든 다 반납을 하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완 자료도 포함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고 그때 사무총장 할 때 쓰던 컴퓨터와 노트북과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고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위반이죠. 그리고 나서는 감사원이 감세 들어가자 이거를 다 삭제하고 깡통 노트북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증거인멸까지 하려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김수환 총장과 해명을 좀 들어보려고 저희 채널A 기자들이 연락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감사원 감세에서 막 지금 발표가 됐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수사 받으면 수사 받고 뭐 이렇게 재판 넘어가면 재판 과정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지 못한 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세환 사무총장이 물러났잖아요. 아까 속구리 투표 사퇴 사건으로 그 후임이 누구냐면 박찬진 사무총장이에요. 사실 김세환 총장이 원래 사무차장을 하다가 승진을 해서 총장이 되잖아요. 그 후임 사무차장도 박찬진 차장이 했습니다. 두 번 연속 이렇게 후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었을 때 또 딸이 선관위로 옮깁니다. 원래는요. 광주 남구청 국호 공무원이었다가 2021년도에 공고를 보고 전남 선관위에 채용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합니다. 언제? 아빠가 사무차장일 때.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이것도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 딸이 지금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채용 시험을. 그런데 공고 이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미 원래 직장인 여기 광주 남구청 동료 직원들에게 저 선관위로 가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죠. 공고도 안 났는데 자기 선관위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여기도 이상하더라. 얼마나 이상하냐. 자 공고가 났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면접 지원을 봐요. 그래도 여기는 외부 인사를 면접관으로 뒀네요. 그죠? 아까는 내부 인사들끼리 했잖아요. 외부를 뒀어요. 뒀는데 뒀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해보니까 내부 면접관. 그러니까 내부라는 건 선관위 직원들인 거예요. 그죠? 선관위 직원들이 외부 면접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외부 위원님들 제가요. 평정표를 평정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면접 뭐라 그래요. 점수 매기는 거죠. 점수 이제 심사 기준 딱 적어놓고 이거예요. 이거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뭐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되게 주관적이네요. 그죠? 기준이. 예의 품행 이런 것도 시범 보내요. 성실성 창의력 의지요. 이런 거에다가 이제 상중하로 점수를 쓰잖아요. 이거 줘요. 주긴 주는데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10명이 면접에 올라오는데 순위만 정해주시고요.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을 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위원 서명만 이렇게 사인하고 순위만 적어놓고 이거 백지로 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심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점수를 쓰지 말래요. 밑에 서명만 하고 10명 순위만 매겨서 백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지를 낸 이유가 있겠죠. 인사 담당자가 채워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위원들 서명은 있으니까 그죠? 이 위원이 마치 이렇게 점수를 준 것처럼 그래서 10명이 있었는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6명을 미리 내정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그중에 당연히 박찬진 당시 사무초장 차장의 딸은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도 정말 있나 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내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요. 그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면접에 와서 열심히 면접 준비해서 면접 봤는데 흔히 말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게 감사원 감사 전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이게 약간 논란이 되니까 감사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전남 선관위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선관위 내부에서 감사가 들어오니까 은폐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에게 당시에 이제 메모 같은 게 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지 백지 채점을 하게 된 경위 업무 일지 응시자 순위를 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파기해라. 다 삭제하라. 그래서 일부 실제로 파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파기가 됐더라도 이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이 박찬진 청장을 수사 의뢰는 또 하지 않아요. 아까 김세환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했거든요. 왜 안 했냐. 감사원이 사무총장 당시 사무차장이 청탁한 정안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잘못된 건 다 확인을 했는데 직접 이 사람이 청탁했다는 건 확인을 못했다. 그래서 수사 자료만 송부해서 검찰에 줬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아빠입니다. 세 번째 아빠. 아 근데요 이분도 이제 사무차장 2인자 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 김세환 총장이 차장하다가 총장 되면서 이어서 박찬진 사무차장이 이제 이어서 하죠. 근데 이제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가니까 그 자리를 누가 가느냐 송봉섭 차장이 가는 거예요. 사무차장 연이어 원 투 쓰리가 지금 모두 아빠 찬스. 이쯤 되면 뭔가 쉽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언제적 얘기냐 하면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파견가 했을 때 요 때 요 때 딸이 이제 착 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딸은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8급으로. 그런데 충북 단양 선관위로 옮깁니다. 자 1월 말에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저 충북 선관위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엔 직접 청탁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누구에게? 두 명에게. 자 충북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충북 선관위에 전하고 단양군 선관위에 어디로 갔어요. 단양군 선관위로 갔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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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 아예 내 딸을 채용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내용입니다. 이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원은 왜? 당시에 2급이지만 1급 이미 승진 예정자였대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인자인 사무처장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선관위 내부에서는 뭐 아주 당연히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 보는 분이 선화가 와서 내 딸을 채용해줘라고 하니까 뭐 잘 보려고 그랬는지 들어줬다는 건데 요거는요. 이 채용은 앞서 이 두 사람 자식과는 채용 방식이 좀 달라요. 이 두 사람은 경력 경쟁 채용인데 그때는 여러 명 공고를 일단 내잖아요. 공고 내면 여러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서 뽑다 보니까 잘 뽑으려고 이 사람 뽑으려고 뭐 룰도 좀 바꾸고 뭐 면접관도 내부 사람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채용 방식 자체가 비다수인 경력 채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 명이 지원해서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아예 추천받아서 그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 경력 채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선거철에 주로 많이 뽑아요. 지방 이 선관위들은 선거철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두 명이 그냥 추천받아서 뽑혔다는 건데 한 명은 이 송봉섭 차장 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충북 괴산 군청에 근무하던 이 두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봤더니 일단 면접관들 이제 이것도 어쨌든 추천받아서 면접 보잖아요. 면접관들이 모두 전화받은 사람 아예 송봉섭 당시 연구원 그냥 전화받은 사람 아니면 같이 일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가 팔이 안으로 구부니까.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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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요 문제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다수인 경력채용 자체가 원래 추천받아서 뽑는 건데 뭐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전부터 뭔가 국회에서도 이상하게 봤던 게 보십시오. 이 사람은 충북 괴산 군청에 있다가 괴산군 선관위로 가요. 이거 뭔가 좀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충남보령시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충북 단양선관위로 가요. 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다는 건 보통은 그 지역에서 이제 추천받아서 하는 건데 충남보령시청에 있던 사람이 충북 단양선관위로 추천받아서 채용이 되니까 아이고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국회가 계속 물어봐요. 뭐 이상하다.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6번을 얘기합니다. 6번. 부인이에요. 부인. 감사원은 이거 다 허위다. 실제로. 선관위도요 자체 감사를 벌였을 때 이거 이상하다. 라고 해서 이건 부정 채용이다라고 선관위도 얘기를 했고 감사원 이번 감사도 이거 부정 채용 맞다. 결국 본인이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하면 여기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 받아서 지시한 사람까지. 동투더 뉴스. 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서로 서로 이 정도면 조직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싶은 건데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이 맑겠습니까? 참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 10년간 선관위 경력채용이 모두 규정 위반이더라. 1200여 건을 위반했더라. 아들 딸 예비 사위까지 특혜 채용이 엄청나게 많더라. 자 이쯤되면 여러분 선관위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어떤 기상천외한 일이 더 있는지 선관위는 어떤 조직이기에 이게 가능했는지 왜 이제서야 이걸 밝혀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선관위 사태의 그 본질로 내일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